안녕하세요. 이용률입니다. 지난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첫 영상을 올린 후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한 것도 놀라웠지만 많은 방송, 언론, 매체 부흥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해 오고 수많은 글을 부탁받는 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작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도, 한인, 이민 교회도 얼마나 부흥을 삼아가 있는지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잔잔한 부흥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그센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부흥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에즈베리 봉 현장의 소리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다시 한번 켄트키를 향해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봄방학을 맞아서 조용했고 수많은 사람이 흔적을 남긴 잔디밭은 따스한 봄을 맞아서 새롭게 파릇파릇 솟아올랐습니다. 봉 여배가 끝이 나오고 방학 기간이라서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봉을 담은 그 열기는 고요한 바람처럼 캠퍼스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봉을 직접 경험하신 총장님과 교수님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봉의 역사, 그 현장을 다시 보고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특징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 이 시대의 봉을 갈망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즈베리 봉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신 봉의 역사입니다. 에즈베리 봉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윌모어라는 인구 6천명의 작은 도시에 에즈베리 대학교와 길 하나 건너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봉이 일어난 곳은 신학교 채플이 아니라 대학교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봉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시작은 평범한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평소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월수금 3번 예배를 합니다. 봉이 일어난 이 날도 평범하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친 잭 미어크리스 목사님은 제대로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아내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19명의 학생들. 그들 가운데는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다 합작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해 임자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소식이 학교를 넘어 미전역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 당국도 이날 특별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도 평소와 다른 것이 없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엉의 시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들도 학교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함께 경렬하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동참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에제베리 봉은 파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 봉의 역사입니다. 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에제베리 봉 뒤편에는 봉을 사모하는 파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제베리 대학은 이미 1900년대 초에 몇 차례 그리고 1970년, 2016년에 봉을 경험한 학교입니다. 이 봉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 림 교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교수님은 무엇이 이 봉을 가져오는 원동력인지 물었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생하게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이스태스 신학대학원 체플에서 2019년 6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영적 각성과 봉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만 기도했는지 물었을 때 교수님은 처음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체육관에서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이 학교의 영적 심장부에서 기도하자는 말에 예배당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 교수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 팀 테넌더 총장님 또 봉의 뒤편에 똑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봉을 위해서 많은 한일 학생, 말레이시아 목사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늘 보았노라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면서 총장님은 오히려 한국 성도님들의 기도를 인정을 하고 턱이 입은 부엉의 배경에 한국 학생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고백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한국의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낮은 밤의 기도를, 밤의 기도를, 밤의 기도를, 밤의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인파했고, 그것도 정말 인파했고, 그것도 정말 반가워요. 청장님의 말씀처럼 부엉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한 한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교사님의 아들로 에제비리 신학교에서 박사 근무를 하고 있는 김하진 목사님입니다. 매일 새벽 5시 혹은 다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이번 부엉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 없이 기도한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심령이 차가워지고 드라이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주민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2021년부터 새벽 기도를 여기 미국 친구들, 또 국제학생들 친구들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로 저희가 세미나리의 부엉, 신학교의 부엉, 이 지역의 부엉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에제비리 부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도의 용사가 있다면 중국의 말레이시아인 홍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14년 동안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에제비리 대학교의 부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19년도부터 이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사임판을 들고 몸 앞뒤로 메고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윌모어, 영적 대각성, 부엉 이런 사임판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 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홍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2년이 더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뉴욕에 가서 홈리스 사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에제비리의 부엉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엉은 내가 멀지 않아 줄 것이니 너는 이곳에서 너의 흔적을 지우라고. 그는 다시 순종해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부엉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이 부엉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보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시대 부엉을 갈망하는 한국교회, 부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에제비리의 부엉은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부엉의 역사입니다. 에제비리 부엉이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방문에서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엉의 역사 이후에 개인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총장님, 교수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다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에제비리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 근무를 하고 있는 김하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부엉 시기 전반에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첫 4일은 매일매일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부엉의 상황이 알려졌을 때 저도 오후 5시에 너무 궁금해서 달려갔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제가 느꼈던 것은 정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또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화해가 일어났다고 들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회개와 회심이 있었고 한 대학생 친구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열매를 한 현장에서 다 보는 건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자기가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학생의 20명 되는 친구들, 남자 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예를 들어서 음란물, 포르노그라시 이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 그리고 미디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약물 중독, 또 음식에 대한 중독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었고 부흥해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한 회복과 기쁨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물결은 교수님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존슨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로서 쉽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변화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욕을 견뎌고, 정말 목욕을 견뎌고, 정말 목욕을 견뎌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목욕을 견뎌고 이제 저는 그것을 견뎌고 오, 예수님! 그리고 저는 목욕이 변화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냥 목욕을 견뎌고, 모든 것들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in the same way that prayer has been difficult for me, fasting has been difficult, at best, I'll skip one meal during the day, and try to make it till supper. 그리고, in the wake of the outpouring, I found myself committing to doing just that, and as my fast went through the day, and you all may think this is silly, 교수님의 변화는 단순히 금식과 기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변화가 따라왔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인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만한 영상은 제작진에 대한 이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을 주인공을 한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그릇에 대한 기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ot necessarily bad things but things that aren't God's first and best will for my life things that don't build me up in the evenings at our home instead of just sitting down at the end of the day and watching TV I've decided to surrender that ground to God I've turned to reading scripture or watching worship music or reading a book that's edifying and inspiring and now I don't miss the old I look forward to the new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다른 대학교에 퍼져나가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부흥에서 변화를 체험한 학생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드러내기를 주저한 이 시대에 부흥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부흥의 기간에 거의 매일 현장에 참석한 한 졸업생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첫날 그의 삶이 일어난 놀라운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한 시간 정도 기도한 후에 그의 마음에는 자염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염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 마음을 가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가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감데미나, 저의 죄, 저의 죄가 내 마음을 가리지 않았어요. 와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급격한 감정의 요동이나 장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봉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한 열망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봉의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회개와 결단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에제베리 봉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파급된 봉의 역사입니다. 이번 봉의 시작은 예배 후에 예배당에 남아있어 기도했던 19명의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터치와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한 학생들, 그들이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교수님들도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SNS를 통해서 이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에서도 밀려오고 마침내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에제베리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승리는 그렉 하이슬레프 목사님은 이번 봉의 여파가 미국에서 280개 대학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에제베리 대학교 학생들이 다른 대학교에 가서 전화기도 하고, 에제베리 대학교 봉의 현장에 방문해서 변화를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대학에 돌아가서 봉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에제베리 역량을 받아서 켄테키의 킴블랜드 대학교, 인디에나의 앤더슨 대학교, 엘라베마의 샌폴드 대학교, 펜시베리니아의 벨리 폴츠 대학교, 다양한 대학교에 봉의 불길이 불기 시작합니다. 현재 에제베리 대학교에서 미국의 다양한 지역이 흩어져 봉의 놀라운 역사를 간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어도 300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가사드립니다. 이 학생들은 공부가에 대한 성원을 기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담는 학생들에게 공부한 걸까요? 이 학생들은 그냥 사람들은 저희가торов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 등록이 흥미로운다하고 자식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증인이 된 사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그들의 동아이선로서, 보여주고, 완전히 transformed, radically, emboldened, like the accounts we read of Acts where they're so driven to testify to what the Lord has done. In fact, every weekend since the revival, we've seen multiple groups of students go out every weekend proactively to different states and churches and institutions to testify to what God was doing in their life and in this institution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im Tennant 총장님은 학교에 놀라운 결단을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험을 위해 힘쓰는 Awaken the Dawn이라는 단체에서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3,000석 규모의 텐트를 제공해주고 의자를 깔아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주변에 큰 농장을 가진 주인은 텐트를 칠 수 있는 땅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역의 교회는 주차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왔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틀간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엉을 윌모에서 밖으로 미 전역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총장의 기대처럼 에즈베리의 부엉은 켄트키의 담을 넘어서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온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신에 속한 교회에서 부엉을 체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테넌트 총장님은 이 부엉의 바람이 한국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열망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엉의 바람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 땅에 속히 불어오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에즈베리 부엉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부엉의 역사입니다. 이번 부엉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림 교수님은 이번 부엉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 외에는 그 누구의 이름도 나타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엉이 일어난 예배에서 설계한 잭 미어크리스 목사는 부엉이 일어난 시기에 몇 차례 설계할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가 급진적 겸손, Radical Humility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부엉에 대해서 자신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크레이그 키너 교수님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부엉이란 무엇인가? What is revival? 지금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Is it happening at 에즈베리? 이 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이나 에즈베리에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케빈 브라운 총장이 토요일 저녁에 모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할까봐 말라는 것 자체가 두렵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의 말문을 열었다. 총장의 자세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분과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주님은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고 그 임재 안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기에. 봉의 소식이 퍼져나가자 미국 전역에 유명 설교자들과 찬양 인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어떤 외부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평범한 목사 교수들이 예배를 인도했고 평소처럼 학생들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오랜 세월 봉을 위해서 기도한 홍 교수님도 다양한 유명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지만 하나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한 예배는 공식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드려진 주님한 높임을 받으셔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번 봉에서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봉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봉을 위해서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테넌터 총장님은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한국인들과 디아스포라에서 여러분이 당신이 당신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5년 동안 동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5년 동안 한국에 또 다른 복귀가 있길 바랍니다. 이번 부엉이 신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와 신앙을 벗어나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교회, 이번 부엉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께 깊은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즈베리 부엉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들, 오늘날 역사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디아스프라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찬란한 부엉의 통원화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젊은이들이 부엉을 통해서 시대를 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사들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도들은 부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영직인 허감의 시대에 목회자로 부른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부엉의 능력으로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부엉, 우리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열망이기도 합니다.